SBS 수목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가 시청률 20%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. 14일 시청률 교사회사 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13일 방송된 뿌리 깊은 나무의 전국 시청률은 전일 대비 0.9%포인트 오른 19.1%를 기록했습니다. 이로써 뿌리 깊은 나무는 방영 2주 만에 수목극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. 13일 방송된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반석규가 연기하는 세종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동시간대 방송된 KBS 영광의 제의는 9.4%, MBC 지고는 못살아는 7.8%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한편 뿌리 깊은 나무는 드라맥스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